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2교시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총칙 부분이 왜냐하면 총칙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4강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있는 그대로 그냥 내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시행기관인데요 시험시행기관 시험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자격증 전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요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미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동그라미 이번에 가로안에 미리 거쳐야 된다 사전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물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한 번도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 자 응시 자격 없는 자인데 먼저 첫 번째는 부정행위 한 자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시험 볼 수 없죠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부터 5년 자격 취소 3년 두 개만 시험 볼 수 없고 그 외에 나머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자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은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모두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시험은 볼 수는 있지만 개업은 못하죠 취직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시험식입니다 양가로 3번 4페이지 맨 밑에 시험식인데 원칙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합니다 예외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년 시험을 안 보려면 가로안에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정책심의원의 의결은 사전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사전의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5년간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간 자 그 다음에 시험공고입니다 시험공고 시험공고인데요 동그라미 이번에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확정공고, 구체적 사항인데요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공중개사법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시험에 1월 대신에 2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죠 지금 우리 숫길, 이 교재 맨 뒤에 보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6개를 정리해놨습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죠 1월 이내입니다 숫자 1월, 2월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7일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일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보기 10일 전까지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를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5강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개가 있는데 이 6개의 위원회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그리고 상가임대차위원회도 법무부에 둔다 그런데 주택상가 둘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이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회는 둔다 시도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5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박스안의 기억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이사가 이에 따라야 됩니다 심의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시도별로 문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도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나머지 시험에 그 디귿의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보수는 시도별로 중개 보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니까 그 다음에 리언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리얼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정책심의를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위원장 1명을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자 위원회인데 위원회 위원회인데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회는 19명 이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위원회 주택임대차 위원회 주택임대차 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9명 이상 15명 이하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위원회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위원회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면 엑스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공무원은 근무하는 동안 인사발령 받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선거도 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죠 시도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의 경우만 보궐선거를 해도 새로 임기가 5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한 번 하기가 엄청난 우리 국력이 낭비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계속 반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는 보궐선거로 해도 5년 새로 시작됩니다 임기가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핵심 정리입니다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재척사유에 해당된다 네 맞습니다 재척사유 자 그러면 재척 재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피가 있고요 회피가 있습니다 회피 이거는 주로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는 한데요 재척사유가 뭐냐면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재척사유입니다 어떤 경우 재척사유에 해당되냐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 동그라미 1번에 연구, 용역, 감정, 조사, 자문, 진술, 정언을 한 경우 이해관계에 있잖아요 또는 안건 당사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 어떤 경우에도 재척사유에 해당되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죠 이해관계에 있으면 예를 들면 전 배우자가 와도 전 배우자도 배우자이 어떤 경우에도 이해관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장위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왔기 때문에 안면 받쳐서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걸 기피신청이라고 합니다 2번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는 기피신청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네요 기피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당사자가 정책심의원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 못하게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판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것 같으니까 좀 빼달라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 하는 게 기피신청입니다 자 그럼 회피는 뭐냐면 회피 회피는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나 안면 받쳐서 회의에 참석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빠지는 걸 회피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척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재척 사유고요 기피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원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 못하게 빼달라고 신청하는 걸 기피신청이라고 하고요 회피는 정책심의원의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는 회의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안면 받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 안 하면 해촉 회촉은 그냥 바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장이 되면은 위촉 계약서를 적거나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거 적는 게 좋겠죠 위촉은 해촉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적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요 근로기준법은 한 달 이상 해고 예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해촉해버리면 됩니다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계사 제도도 시험에 한 문제에 거의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6강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자 우리 여러분들은 교재 보면 지금 그림을 그려놨죠 등록 절차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했으니까 등록 절차인데 등록을 하려면 먼저 공인계사 자격을 치득해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변호사라도 등록은 안 됩니다 무조건 자격을 치득해야 되고요 자격 치득하고 나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등록 신청을 하냐면 등록 관청에 합니다 등록 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곧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준다 등록 처분 통지 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쓴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해야 됩니다 법에는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록증 교부전에 도정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므로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따라서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건 X가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이 된다 개업 공개사의 용어정위는 등록을 한 자이지요 그런데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이때 중개업을 했다면 비록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보정 설정을 안 하고 인장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등록됐다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별금이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등록증 개시 업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표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가로 안에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입니다 포함이라고 하면 X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만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중개업 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중개 외에도 주택상가 분양대행이라든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할 수 있죠 6가지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원이라고 하면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죠 자 그 다음 7페이지 5번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 사용권 동그라미 하십시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니까 나무 건물에다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정리 보겠습니다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해야 되죠 그 다음 2번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격증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3번에 등록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5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등록 후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서 가로 안에 등록이 취소되어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서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3년 안 지나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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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